에베레스 8848, 게이토 8611, 칸신주가 8586, 로체 8516, 마칼로 8463, 조효 8201. 백서연! 백서연! 살리겠습니 다음에요. 백서연 일로와봐! 백서연 일로와봐. 이거 뭐야? 너 뭐하고 다니는 거야? 그냥 둬요. 너 뭔 사고 치고 다니는 거 아니지? 넌 교육감 후보 딸이야?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뭔지 아냐? 자, 들어가서요. 당신이 맨날 감싸고 노니까 애가 이 모양 아니야! 알았으니까 나랑 얘기해요. 너 어서 들어가. 지금 때가 어느 때, 이! 당신! 꼭 해야 돼요? 교육감 선거보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...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. 몰라? 당신을 위해서겠죠. 소연! 소연아! 소연아! 소연아, 엄마가 미안해. 엄마가 미안해, 소연아. 엄마가 잘못했어, 소연아. 괜찮아, 괜찮아. 소연아, 괜찮아. 미안해, 엄마가 미안해. ? 와, 괜찮아 괜찮아, 미안해. 엄마가 잘못했어. 모르겠는데, 미안해, 소연아. 소연아, 괜찮아, 괜찮아. 엄마 봐. 엄마 봐. 엄마 봐. 네. 택배 왔습니다. 뭘 이렇게 많이. 치매 환자분들 손가락 많이 움직이면 좋다잖아. 여기까지 오기에서 미안해요. 작전 회의하기 좋은데요? 자연스럽고. 말씀 좀 나누고 계셔서 화장실 좀. 어머님이 참 고우시네요. 저한테는 엄마 같은 분이세요. 어머니. 안녕하세요. 언니들 누구예요? 어머니. 친구들 놀러 왔어요? 네 어머니. 친구예요. 친구. 여긴 한참 동생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어머니 한참 동생이라뇨. 한참 위에 언니 섭하게. 어머니 기분 좋으세요? 네. 좋습니다. 친구들이 귤 사왔어요. 어머니. 이거 좀 드셔보세요. 저희 시장 과일 아주 유명해요. 어머니. 우리 어머니. 웃으시니까 소년의 소녀. 좋은 꿈 꾸었어요. 무슨 꿈 꾸셨는데요? 이건 비밀인데요 오늘 우리 손자가 올 거예요 네 좋으시겠어요 네 좋아요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여보 온다는 말도 없이 어떡해 근처에서 미팅이 좀 있었어 어머니 저 왔습니다 나쁜 놈 어머니 과 나가 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쁜 놈 나가 가 왜 이러세요 어머니 우리 서진이 내려와 우리 서진이 내 손주 데리고 와 이놈아 그만 좀 하세요 서진이 죽었잖아요 잘못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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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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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아 때리지 말아요 아 당신 나가요 어머니 혈압 올라가면 위험해요 잘못했어요 여보 잘못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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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지 마세요 여보 때리지 마세요 빨리 나가요 잘못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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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, 괜찮아요. 괜찮아요, 어머니 진정하세요. 괜찮아요, 어머니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, 언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